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위위위 뭐라고? 여러분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네, 그리고 이 온라인 학습에서 그래서 저희는 조금의 코리오그래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볼로 댄스와 레닌 트라지션의 댄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 만나서 함께 수치게 되어서 되게 기쁘고요 오늘은 운동볼로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만든 짧은 안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웜업을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운동볼로에 운동볼로 운동볼로라는 장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반, 골반 또 골반입니다 골반을 많이 많이 풀어주는 공기 트레이닝을 먼저 시작할 거예요 콩고리의 트라지션의 댄스 그리고 이 운동볼로는 로켓도라고 하는데요 복고 전통 춤에서 기반을 한 거예요 네 아프리카의 알반댄스 새로운 경기 트레이닝을 시작한 거예요 아까는 다른 댄스 공기 트라지션의 댄스 공기 트라지션의 댄스 공기 트라지션의 댄스 콩고루반 룸바 그의 이전의 뮤직대로 운동볼로가 나왔어요 한창보다 90년대로 잡는데 그 때쯤 막 앞으로 얼반이 너무너무 많이 유행을 했을 때 그걸 촉발시킨 계기가 바로 콩고 운동볼로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댄스는 아프리카의 댄스는 정말 큰데 운동볼로는 모두가 출 정도로 정말 유명합니다 아프리카의 댄스 정말 유명해요 작년에 시작했을 때 1990년요 아프리카의 댄스 그리고 운동볼로에는 운동볼로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봐요 앞으로 밥, 얼반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정말 잘 들으셔야되요 운동보로 잘하지 못하고서 앞으로 얼반 잘 치기는 훌륭합니다 네, 너의 댄스는 어느정도 잘 할 수 있을거에요 다른 스텝도를 할 수 있을거에요 더 맛있게 치려면 골반이 살아있어요 골반을 여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한번 기본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클로반의 움직임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간단한 음식 같은거 할건데요 저희는 원래 수업할때 뭘 많이 합니다 태양도 깨우고 달도 깨우고 겨울도 깨우고 많이 해요 다 세네갈에 있는 모레학교 에코드 싸움이라는 데서 배워온건데 오늘은 다 하지않고 한가지만 할게요 다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시죠? 몸과 마음의 근심과 먼지를 떨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없네요 이렇게 전긴 하기에 2 2 1 더 이 정도로 다리 폭을 넓게 하실게요. 그리고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룡밤을 사용하여 바로 옆에 가고 우리 손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손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가고 1 2 그리고 두 방에 가고 그리고 두 방에 가고 여기 절개선이 보이죠? 두 절개선이 만나면 완전 보여주셔야 될 정도로 멀리 배꼽을 등에 붙이세요. 옆쪽으로 뒤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진짜 뒤로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1 2 3 4 1 2 3 4 이거 잘 부르지 않나? 아니. 이런 식으로 춤은 시작하는 걸 그렇게 춤을 출발합니다. 어떤 학습을 한다는 걸까요? 이것이 좀 그런 예술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항상 자아가서추가지고 하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춤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술이 있는 게 우리 같이 춤을 출발합니다. 싶어도 만들어야 할 수 있어요. 일기세iał 수 있어요. 다른 학습에서 출발합니다. 둘 다 일 이게 시작 1, 2, 3, 4 1, 2, 3, 4 We go from the left to the right 시작 1, 2, 3, 4 1, 2, 3, 4 Good So now we're going to try to make the connection between these four points 1, 2, 3, 4 We go to the same position And then we go 1, 2, 3, 4 1, 2, 3, 4 And try always to go very deeply Do not say Do not say Because we are learning now We try to go very deeply So that your 구르반 can be more freer and be more open to turn very well So we go 1, 2, 3, 4 1, 2, 3, 4 Good So if you feel that you can leave your hands and turn your 구르반 You can try it now And just open your hands like that Okay? And there you go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Okay? Let's try to turn this side And then we go same thing 1, 2, 3, 4 1, 2, 3, 4 1, 2, 3, 4 Good So now we're going to try just to turn one time directly 1, 2, 3, and 4 Okay? Start 5, 6, 7, and 1, 2, 3, 4 Again? 1, 2, 3, 4 Good So we go now to the left Opposite direction Let's go 1, 2, 3, 4 1, 2, 3, 4 Okay? We're going to try to move our 구르반 and do it the music Okay? For 2, 8 Okay? Just to enjoy and see if we get it 5 I'll go to Korea 2, 8 5, 6, 5, 6, 7, 2 1, 2, 3, 4 5, 6, 7, 8 Okay? 1, 2, 3, 4 5, 6, 7 8 Good Nice So This was just the lectorligary size for 2-8 And let's have a goodboard because we have going to do some movement Okay? We are going to do some movement What's the pcholing We are going to do so 2-8 I'm going to go to the left But This dog's basic This dog can take on time It takes a long time So It takes a lot of time At home At home We're going to use At home And at home 운동불로 스텝도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정말 기본이 되는 것만 보여주세요. 수강생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집꿈치 들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코레오는 앤젤리크 히조입니다. 앤젤리크 히조입니다. 앤젤리크 히조입니다. 앤젤리크 히조입니다. 앤젤리크 히조입니다. 첫번째 움직임입니다. 첫번째 움직임은 우리의 코레오의 코레오입니다. 베넥 전통춤에서 영감을 받아서 받는 동작이에요. 저는 제니이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첫번째 움직임은 손 끝에 손 끝의 방향을 보세요. 그리고 이번이 손 끝에 손 끝의 방향을 두고 1, 2, 3, 4, Como요. 뇨을 닫고 이렇게 손 끝인것이 보자. 1, 2, 3, 4 5, 6, 7, 8 1 2 And you go, 3, 4. And on that? 1, 2, 3, 4. Go Good, yes. OK. So 1, 2, jump, jump. 1, 2, jump, jump. To go to the next step, we stop at 7. Pow hit, chop. 1, 2, 3, 4, 5, 6, 7. And 1, 2, 3, 4, 5. OK. 0, 1, 0 그러 사람이요 1, 2, 3 4, 5 5mmingですね 4, 7, 8 55 Да 고맙豐 마지막으로 그 exact голов l Line 5, 6, 5, 6, 7 38 아름다워 이제 구르반의 움직임을 사용할게요 어떤 움직임을 사용할게요 로켓도 아까 있었던 로켓도 동작을 찍어낼게요 이 부분은 왼쪽으로 갈게요 하지만 우리 손을 사용할게요 손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왼쪽으로 갈게요 1, 2, 3, 4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갈게요 우리 손을 볼게요 손바닥 손바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손이 손바닥 따라갑니다 1, 2, 3, 4 정면 2, 2, 3, 4, 4, 5, 6, 7, 8 왼쪽으로 갈게요 1, 2, 3, 4, 5, 6, 7, 8 왼쪽으로 갈게요 5, 6,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이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예스 연차매디아 If you can turn your full back Okay? The same thing Your hands are the same Okay? 8 그대로 5, 6, 7, 8 Go Goo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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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you You have more You can control very well Your collar back and you're doing very well You can add some Just opening and close your legs Like butterfly Okay? 1, 2, 1, 2, 1 And try to go down 앉을수록 예뻐요 1, 2, 1, 2, 1 Okay? So We add this movement to the first step The first step that we had Okay? Ok? So we start from the top 1, 2, 3, let's go 1 Good Beautiful And then we go to the right And then to the left Always with this movement Right and left So we go 1, 2, 3, 4 Always watching the side that you take Okay? The direction that you take So Always here in this position Open very well Okay? So we go 1, 2, 3, 4 Again? 1, 2, 3, 4 Again? 1, 2, 3, 4 Beautiful So Let's sit on your 앞꿈치 like that Let's sit on your 앞꿈치 like that And then you bend You go Right side 1 and 2 3 and 4 1 and 2 3 and 4 So 1, 2, 3, 4 5 1, 2, 3, 4 We take off our right leg Okay? 1, 2, 3, 4 1, 2, 3, 4 1, 2, 3, 4 So important direction Your head is alway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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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ow Face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Okay 1, 2, 3, 4 1,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Let's go for the movement Yeah Now, 2, 3, 4 2, 4 2, 4 2, 5 2, 5 Good I'm going to go on top for you Now, 2 1, 2, 6 Good 다음은? 7 8 왼발이 아파요 이렇게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우리 왼쪽 왼쪽 그리고 손이 움직이시죠 1 2 굿 에엔드 같은 발 같은 손이고 역시 시선은 손바닥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 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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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 1 2 3 4 5 6 7 8 네번씩 골은 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굿 공부에 있는 것 같아요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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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원래 걸리는다 시작! 1,2,3,4 1,2,3,4 이 움직임은 스텝을 추가해 5,6,7,8 1,2,3,4 5,6,7,8 손이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요 아니고요 팔은 부정 핵심은 가슴입니다 5,6,7,8 1,2,3,4 5,6,7,8 잘 움직여요 8,7 7,8 1,2,3,4 5,6,7 7,8 1,2,3,4 5,6,7 다음은 베낀의 춤이 베낀의 춤이에요 아마존의 춤 베낀의 춤 베낀의 춤 베낀의 춤 베낀의 춤 베낀의 춤 베낀의 춤 다오메이왕국이었죠. 다오메이왕국에서 왕을 지키던, 수호하치던, 여자사분들, 아마존이라고 사용해서는 불렀던 이 군대에 가서 추던 축이 있습니다. 어떤 일만 볼 수 있을까요?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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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강이라고 불리는 축이에요. 저희 수강생분들은 여러 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왕 오케이? 조금 더 움직여서 쪼꼬미 왕 좀 더 움직여서 이렇게 여기 살짝만 오른발 앞으로 나와요. 왕 아하 시작 왕 좋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Lip 왕 오른este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così values indices 손 공연 손가락을 열어주세요 여기 손가락을 열어주세요 손가락을 열어주세요 손가락을 열어주세요 다시 칼집에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는 장면을 형상화한거에요 1 1 2 3 2 2 2 2 1 2 1 2 1 2 1 2 1 2 2 1 2 2 2 2 2 2 2 2 2 3 5 5 6 5 5 6 3 4 4 5 5 5 5 5 6 5 6 5 8 4 5 5 6 5 5 5 5 6 6 6 8 7 8 9 10 10 10 10 11 12 12 12 12 10 12 12 11 13 12 13 14 15 12 15 15 15 16 16 15 16 16 17 두,타,세,타,모다 지금 이 움직임 langue 무릎으로 파도를 탈겁니다 위에서 위로 올라오는 웨이브에요 무릎을 들었다가 무릎이 접히죠 무릎이 접히죠 무릎이 접히죠 무릎이 접히지 못하니 무릎이 접히지 못하는 거예요 무릎이 접히는 당부에요 무릎이 접히지 못하는게 무릎이 접히지 못하는 것 OK, so, and one, two, three, again, and push, two, three, always finish your movement until your head, OK, you have to finish it like that, for the beginning, and one, two, three, when you go to finish your head, directly you take it up and get it, and you go, one, two, three, and one, two, good, so, you do the same thing to the left side also, OK? OK, so, let's see, your jaw, for the upper right side, OK, six, seven, eight, go, one, two, one, two, five, six, seven,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good, how are the hands doing? 이제는 조금씩 두개의 미러를 넣어주세요 거울을 꺼내세요 거울을 꺼내서 네, 오케이? 그리고 두개의 손을 왼손을 뒤집지시고요 이렇게 이제는 이 미러를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왼쪽으로 시작 1, 2, 8 시작 이제는 두 미러를 두고 1, 2, 8 1, 2, 8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거울 두개를 두시는 거예요 5, 6,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그렇죠, 눈치챘셨죠 1, 2에는 내리는 거예요 다음 거울을 꺼내야 되니까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5, 6, 7 1, 2, 3 5, 6, 7 1, 2, 3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1 3 4 4 5, 6, 7, 8 서아프리카 댄스라고 해서 서아프리카의 여러가지 다양한 전통춤을 배우는 수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팝이라고 해서 앞으로 얼반이죠. 전통에서 기반한 현대에서 추는 스트릿댄스 같은 길거리나 클럽에서 추는 요새 춤을 배워요. 그 둘을 다같이 믹스했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라이브 연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깐요. 그래서 음원을 틀어놓고 여러분도 두 가지를 다 연습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접목해서 안무를 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운동볼로의 앞으로 팝, 앞으로 얼반을 배웠다가 벨닉 트래디션을 갔다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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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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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느낌greg용. it's much faster than just its real sample. 3, 2, 3. 5, 1, 2, 1. 5, 1, 2, 1. aza. Lasism hip hmp 1, 2, 2, 1. 1inal flotkin 3, 2, 3. 1inal shield for Psych-speaking 9697. что это возможно- или хотя бы это так чёр Berel . 1,2,3,4 저하고 갔다 오시면 끝나요 1,2,3,4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에사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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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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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이 양 프로펠러가 되는거에요 아주 간단하게 1,2,3 4 1,2,3,4 그 간단하게 1,2,3,4 엘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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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오케이? 네, 1단계에요. 이제 움직이는 거에요? 네. 1, 2, 3, 4, 5, 6, 7, 8. 오케이? 이렇게. 8, 8, 8, 8, 8, 8, 9, 10, 10, 10, 10, 10, 10. 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 일이 있다면. quando. fem, 몸을 사용하IT 미국 Gabriel Siliconric entities? 다음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나, 조, 세, 해 고원해 2, 3, 4, 5, 6, 7, 8 우리 시작은 7 다음에 1, 2, 3, 4, 5, 6, 7 1번, 7, 8, we clap 그쵸, 아까는 7, 8시연이고 지금은 8자리에 박주가 되시네요 오케이, 네 굿, 8, we clap and from here, we go to another movement 네, 또 운동보루 공장입니다 오케이 so, for this movement, while we clap like that, we open one, and two, and okay, just like that, again, we clap to 시작 1, and 2, and so, when you go, when you open to your right, try to bend a little your 왼쪽 무 왼쪽 무 1, and 2, and of course, we will not bend our knees, and we go like that again 1, and 2, and that means we go a little on our right, left, and go to our right okay 1, and 2, and of course, we will not bend our knees, and we go like that again 1, and 2, and that means we go a little on our right, left, and go to our right, okay again,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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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 1, and 2, and good so, the same thing if you can, you use your glub板 가능하시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1단계에요 2단계에요 2단계 골반을 추가할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다 2단계 골반을 추가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리고 그 앞쪽도 모두 섞어있어요 상체볼 반 다리 어느 것까지 다 세가지라는 것이 좋지 이런 것이 좋고 그 부분에 다가서 5,6,7,8 5,6,7,8 5,6,7,8 5,6,7,8 5,6,8 1,2,3 6, 7, 8 8, 8, 8 8, 9, 10 8, 9, 10 9, 10 10, 10 10, 10 11 11 12 12 13 당연히 이런 움직임은 더 낮아지면 열어줘요 1,2,3,4 여기 뭐 해야지? 내려가세요 1,2,3,4 1,2,3,4 1,2,3,4 괜찮아요? 1,2,3,4 we go from here okay 9,2,3,4 5,6,7,8 1,2,3,4 5,6,7,8 1,2,3,4 5,6,7,8 1,2,3,4 1,2,3,5 1,2,3,5 1,2,3,4 해냉! 자가! 에이잭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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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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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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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의 움직임을 시작할 때, 윗부분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배자! 처음 배자! 준비되세요! 준비되세요! 진짜! 진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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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